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한 대를 습득한 뒤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B씨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A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화면에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자료가 모두 삭제됐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에 반려견 사진이 부착된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해 실패했다거나 자료를 삭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아울러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해 12월 30일 피해자가 올린 아이패드 분실 관련 게시물에 경황이 없어 시간이 흘렀다 연락 주시면 전달 방법을 상의 드리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고 2023년 2월 경찰에 아이패드를 이미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며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